최근 카카오뱅크 주가가 하락하자 카카오뱅크 임원진들이 잇따라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.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허재영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, 안현철 최고연구개발 책임자, 이지훈 위원관리 책임자 등이 자사주를 총 11,400주 장례 매수했습니다. 앞서 김석 최고전략 책임자와 유호범 내부 감시 책임자도 지난 5일, 만주 3,285주를 각각 매입한 바 있습니다. 이번 매입은 최근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하락하자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